오늘 말씀 10편 144편 1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요즘 연일 어린 딸과 함께 죽은 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와 댓글로 떠들썩합니다 얼마나 전쟁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이해되는 마음도 있지만 과연 인간이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가족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거저 이겨가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리고 누구보다 죽고 싶을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어떤 점들이 다른지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전쟁의 시대와 평화의 시대 이 두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긴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는 찬양과 간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편의 시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곧바로 또 내게 위협적인 것을 향하여서 또 간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서 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나면 또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144편 안에는 다른 시편들이 함께 품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편 18편 또 10편 8편 10편 33편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144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0편 18편 2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44편의 2절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8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유명한 찬양에도 있는 이 구절은 144편의 3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144편을 썼던 저자인 다윗은 이미 자신의 기도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10편 8편과 18편과 33편에 담겨져 있는 그 자신의 기도를 자기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겹쳐진 부분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고백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충실하게 적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10편 144편의 세 번째 특징은 1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 또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하게 나는 나의 하나님, 내 백성, 나를 도우시는 분 1인칭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1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윗부분의 내용과 아랫부분의 내용이 그다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 복수의 형태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은 언제나 1인칭 단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4편만이 아니라 다윗이 썼던 그 수많은 시편들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1인칭 단수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요 내가 그에게 피했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다른 신에게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의 고백이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른 신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문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책자를 내기도 합니다 벌써 6권의 책을 냈고 이제 이번에 올해 안에 이제 중년의 기도문이 나오면 벌써 7번째입니다 기도문을 쓰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유튜브로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는데 어떤 분이 집요하게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기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쓰냐 그냥 우리라고 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댓글을 한두 번만 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저에게 강요하듯이 요청하는 글들을 올리시기에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정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굳이 꼭 집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은 숨은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들 속에 나의 신앙도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 남았을 때 나의 기도 속에는 한탄이 있고 슬픔이 있고 찬양이 없고 원망이 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나의 고백 가운데 진짜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가 어쩌면 내 신앙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동안 못했던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슬픔에 잠겨 있고 원망에 잠겨 있다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1인칭 단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신앙 고백으로 아내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면서 365일을 기도해도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고백만이 유효한 신앙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잡았던 처음 설교 제목은 고난의 덤벨을 들려면 영적 근력을 키워라 이런 단어였어요 일단 고난자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거기 고난에 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계산이 있었지만 이런 제목이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흥쾌하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혼동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은 뭐죠? 내가 내심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하여 이용하여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고난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이거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데 내 제목 자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자가 되면 혹시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돈 잘 벌게 하려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공부가 나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우선을 들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인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권이 말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존중하는 건 뭐죠? 모든 순간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목적적인 존재여야 되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라지고 능력만 탐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듯한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고 나의 신앙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두 번째 왜 나의 신앙이 중요한가 신앙의 근력은 위기가 올 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은 기도 내가 내 입술을 벌려 하지 않은 찬양들 내가 암성하지 않은 말씀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말씀 있는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옆사람이 운동했는데 4배의 식스팩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남편이 달리기를 했는데 아내가 살이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가 운동을 했는데 아이의 몸에 근력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업혀간 신앙은 우리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것에 업혀간 신앙은 반드시 티가 날 때가 옵니다 언제요? 위기가 올 때 내가 고백한 적이 없는 신앙 내가 외우지 않은 말씀 내가 하지 않은 기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지 않은 찬양들 그것들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했던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현재도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전쟁에 이겼지만 다음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이기면 또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에게 완벽한 승리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반복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0편 144편은 골리아과의 싸움을 이긴 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긴 후면 찬양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류의 10편, 18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편, 18편이 쓰였던 배경은 원수들에게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신 날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그날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힘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44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통독하다가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는데 유독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해달라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달라고? 내 손에 힘을 달라고? 이 단어가 제 마음가운데 박혔습니다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라고 박만하게 살았던 저에게 너는 뭐하고 있니? 라고 물는 것 같았어요 10편 18편 3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나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나의 손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요 내 팔에 힘을 주셔서 노타사를 당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도 내용만 보면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 다윗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 자신과 다윗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 그것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여러분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전쟁이 있는 줄도 몰랐네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참자 참다 못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저의 차이점이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점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18장 6절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7절을 또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을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수시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 까마도다 그 밑으로 쫙 하나님의 진노에 그 불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이가 맞고 들어왔는데 약간 좀 오버하는 것처럼 집에서 아빠 나오고 삼촌 나오고 형제 다 나와가지고 어깨들이 나와서 누가 내 아들을 이랬어 이런 것 같은 약간 오버하는 부모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를 돕는 손길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 속에서 또 전쟁 같은 삶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에서 막 김이 나오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온 산이 흔들려서 떨며 진동하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실제로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곤리학과의 싸움이 그랬겠죠 10편 18편 37절에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 다윗은 막 사올을 죽을 때까지 쫓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올의 머리가 내 발 앞에 무너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승부를 보겠어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 사올은 어땠죠?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대렸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올을 쫓아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올은 그렇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아, 사올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죽었구나 전쟁에서 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다윗과 사올을 연관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응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사올을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매일 기도했으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곳에서 다윗은 늘 사올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다윗의 전쟁이 끝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내 내면에 혹은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과 아픔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천국이나 가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가며 싸워가며 해야 하는 내 삶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싸워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워야 내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이들도 아이들이 싸워야 아이들의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두셔서 나를 이렇게 들들복고 쉬는 거야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이제 좀 숨쉴만 했는데 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쉬는 꼴을 보지 않으셔 이런 마음 한두 번쯤은 다 가져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감당해 가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살아 있으면서 완벽한 평화를 누릴 자는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이 이렇게 전쟁 추성인데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겠어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의 티끌만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승리의 하나님이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윗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전쟁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10편 144편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해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숨, 입김, 허무함, 헛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입김처럼 나와서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햇빛만 조금 가려지면 가려지는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10편 8편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늘 아름답게 찬양했던 곡조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헛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헛것인데 천하 만물을 올바르게 돌보라는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헛것한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림자한테 어울리는 얘기인가요? 안 어울리니까 거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헛것인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이제 교회도 사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참 하나님하고 많은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취소하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산을 올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산을 오르고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안수를 받는 그날까지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목동에 있는 아주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을 때여서 예전에 이제 저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걸 난지도라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죠 쓰레기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난지도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공원으로 멋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 데가 많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되게 가파른 계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그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유학 갔다 오고 지식적으로 많고 성경을 잘 알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왜 목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저는 목사를 하라고 하실 때에 싫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맨날 목사 욕을 했거든요 저놈의 목사 제가 사기꾼 막 삿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내가 그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와 내가 먹을 욕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알잖아요 목사를 할 깜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갈등하면서 그 하늘공원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내심 하나님이 그래도 너도 장점이 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는 그래도 네가 죄인인 거 알잖아 그거면 됐어 또 깜짝 놀랐어요 놀란 하나는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로 해서 가르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죄인인 걸 안다는 걸로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음을 아는 것만으로 됐다 그렇게 헛것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총액의 법칙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어느 수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헛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헛것의 손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위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입어 이제 나는 영적 전쟁을 할 거야 결단하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날 때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내가 저것을 바득바득 이기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배우자를 향하여서 끝까지 밀리지 않고 승리하리라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승비하는 절에 가서 불상을 넘어뜨리고 불을 질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하고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 주권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다윗의 사울과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 뜻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툼을 막아서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의 홍보 문구를 보고는 열이 받아서 제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문구가 뭐였냐 하면 기도를 바꾸니 성적표가 바뀐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우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문구예요 물론 그 안에 내용과 그 책의 내용과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그 회사의 홍보 문구가 너무나 비성경적인 너무나 잘못된 기도로 문제 만드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하였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백을 갖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고 돌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우리 가정의 믿음을 이 나라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의 오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아스를 이겼던 다윗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싸움 자체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건 복수를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은 내 손은 물러 손가락까지 가르쳐서 훈련시켜 내가 이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그것을 빙자하여 손 안 대고 코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방만하고 누워서 낮잠 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윗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내 손을 가르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왜 내 손에 힘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아스를 이긴 게 아니에요 나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나가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제가 나갔으면 제가 이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니까 일평생 가도록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까?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다니고 계십니까?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이 헛것의 손에 힘을 주셔서 이 헛것의 손가락을 가르쳐주셔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골리압 앞에 도망가지 않고 내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의 입술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를 외치면서 담대히 나가 적의 활을 노탈은 철활이에요 그거를 부러뜨려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숨어 지내던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내 진심어린 고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가락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추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 하나님의 자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